토니모리 기술력으로 만든 피부 친화적인 아기 보습 케어 코코몽 베이비 3종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24개월 아이부터 7세 아이에게 권장하는 베이비 전용 워시, 크림, 로션 세트예요. 코코몽 베이비 버블 워시는 얼굴, 몸만 사용하는 워시가 아니고 얼굴, 몸, 헤어까지 한 번에 해결되는 버블 워시예요. 코코몽 베이비 크림과 로션은 열이 나기 피부를 하루 종일 촉촉하게 지켜주고 영양만점 소시지 나무 열매 추출물과 수분막 보호, 보습 효과가 있는 천연 식물성 성분인 호호바 에스터 그리고 장시간 수분 보일 능력을 증진시켜주는 래스팅이 함유되어 있어요. 코코몽 베이비 로션은 페이스 앤 바디 로션으로 어린아이들도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편한 펑프 형식이에요. 로션의 제형은 약간의 정성이 있으면서 촉촉하고 끈적이지 않고 산뜻한 발림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은은한 꽃향기가 나면서 피부에 쏙쏙 잘 스며들고 촉촉한 수분감이 정말 오래가더라고요. 베이비 전용 제품이라 성분도 이해하지 않고 너무너무 순해서 믿고 안심하게 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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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